공병호TV 그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과의 친분이 두터운 지인과 대화 중에 등장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두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분은 제 말을 얼른 받아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사람들 검시에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이익이 안되는데 오래가겠습니까? 얼마가지 못해서 다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조혜주 상임위원회 이력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경력을 살펴보면 선관이 업무 전부를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2년도 정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석인관급으로 출발했습니다. 2001년도 선거관리실 선거과장 부이사관입니다. 2007년도의 기획조정실장, 2009년도의 선거실장, 2010년도의 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 1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1급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그의 경력 가운데서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자개포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 바로 2002년도 과장 재직 당시입니다. 그를 전자개포기 도입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 6월 4일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선거 소식에 따르면 전자개포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라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치료전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함으로써 투표 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공표되는 등 전자투표기의 진가가 발휘되면서 전자투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제는 공직선거에도 전자투표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서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우리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의 방식대로 유지하지만 개표 과정에서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표소에 사용하는 분류기, 개수기, 제어용 컴퓨터 등이 통신장비가 없는 기계장치라고 중앙선거 위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부분은 분류기와 개수기, 제어용 컴퓨터 전부를 21대 총선에 정거 보존용으로 신청하는 변호사들과 또 낙선자들과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2002년도 전자개표기 개발지역으로서 그의 경력을 미뤄보면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들을 조해주 상임위원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런 실력이 그가 지금까지 문캠프와의 인연을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가 권력의 끈을 잡고 다시 실력을 인정받는 경기는 2017년도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일 것으로 압니다. 2017년 9월에 발행된 민주당 대선 100세에 따르면 조해주는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문재인 캠프나 친문들과 인연이 그리고 교류가 있었음으로 추측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레이더에 진작부터 그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전북 장수 출신, 검정고시를 통한 입지전적인 인생행복,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을 가지는 특유의 처세술과 출세욕과 충성심, 선거 과정 전부를 꿰뚫는 경험과 실력 등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들 가운데 속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해주 임명 전후 이야기입니다.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이 얼마나 무리한 조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그의 친정인 중앙선관위 내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자 조순위보의 선정민 기자는 임명 발표 전후에 선관위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A씨 이야기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조해주 후보자의 민주당 특보 경력이 현명이 안 된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참고로 조해주 후보는 2017년 9월에 발행된 민주당 대선 100서의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라있지만 작년 12월 20일부터 민주당으로부터 특보 임명 사실이 없음 확인성을 받고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병을 받아서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 작년이라는 것은 2018년을 이야기합니다. 선관위 관계자 B씨는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이번 논란이 있기 전부터 조 후보자가 민주당을 돕는다더라 상임위원이 되기 위해 뛴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해주 후보자와 민주당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보 임명 사실이 없고 실제 활동할 것도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야당이 반대할까요? 이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조해주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지내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현파심의를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C씨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2년 선관위 1급 공직자로 퇴임한 조 후보자가 역대 선관위 출신 상임위원 5명과 달리 차강급 사무차장과 장강급 사무차장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3단계 승진한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의도가 있는 무리한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3단계 수직 상승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리하게 42일 만에 임명한 특별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동기란 측면에 적을 하면 조해주 임명 강행의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임명하는 일이 크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만큼 총선과 대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는 없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수라도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청문대도 생략한 채 임명했을 것입니다. 직무에 정통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겠지만 충성동까지 겸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을 높이 쌓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4.15 총선이 치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구조적으로 힘이 너무 센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아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전직 및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치권에 줄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그 당시에 이미 임명 당시에 사람들이 추측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사람들의 입에 양정철과 조혜주, 조혜주와 양정철의 이름이 오르게 된 전후사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혜주의 역할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 알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병호TV, G-O-N-G-B-Y-E-O-N-G-H-O 공병호TV나 그냥 공TV, G-O-N-G-TV를 누르시고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의 구독이 나라를 반듯하게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